아이러니하죠. 비타민 C가 많다고 해서 특정 과일을 먹었는데 얼굴이 노래지고 칙칙해져서 피부가 어두워 보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미백에 도움되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풍부하다고 해서 귤 같은 걸 많이 먹었는데 얼굴이 노래지는 경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미백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얼굴이 왜 노래지지?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에는 대표적으로 레몬, 오렌지, 토마토 등 많죠. 비타민 C가 얼굴을 하얗게 미백을 하는 이유는 우리 피부의 멜라닌은 산화 과정이 일어나면 더 어두워 보입니다. 비타민 C의 대표적인 원리는 산화된 것을 환원시키는, 즉 항산화 효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비타민 C는 이러한 산화된 멜라닌을 환원시켜서 첫 번째, 얼굴 톤을 밝게 해줍니다. 이러한 비타민 C 같은 것들 찢어서 먹으면 시큼하지만 우리 피부가 밝아질 것 같은 느낌 들죠? 이것 말고도 비타민 C는 항노화, 즉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항산화 작용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몸의 노화의 핵심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러한 활성산소를 항산화시켜서 중화시켜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비타민 C 그리고 글루타치온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역할로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에 필수적이라는 것들, 다들 아시죠? 피부 탄력과 조직 재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효소의 활성을 유지시켜주고 또 콜라겐 분자의 안정성을 증가시켜줍니다. 이것 말고도 네 번째로는 항염증 작용, 다섯 번째로는 면역 강화 등 피부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비타민 C입니다. 그러면 피부색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면 우리가 비타민 C가 풍부하다고 해서 귤이나 망고 등을 잔뜩 사와서 매일 먹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밝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칙칙하게 어두운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부색의 세 가지 요소를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색, 즉 멜라닌이고 햇빛 때문에 생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색, 즉 혈관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좀 생소하죠. 얼굴에 이 노란 톤이 띠는 경우는 첫 번째로는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하는 우리 흔히 황달로 알고 있는 것들과 두 번째로는 특정 음식 섭취 등으로 생기는 캐로틴 혈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황달은 피검사에서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하니 간별을 낼 수가 있고 몸이 건강하고 피검사도 정상인데 얼굴이 노란빛을 띠는 경우 바로 이 캐로틴 혈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캐로틴 혈증은 베타캐로틴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등을 다량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면 혈중의 베타캐로틴의 농도가 상승을 해서 얼굴이 누렇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베타캐로틴은 토마토, 당근, 호박, 시금치, 귤, 망고, 고구마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러한 음식을 과다 복용할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타캐로틴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의 경우 얼굴이 이렇게 센 노랗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피부 색깔 자체가 어느 정도 갈색을 띠는 황인종이기 때문에 이 노란톤이 심해지더라도 노랗다고 느끼기보다는 얼굴이 좀 칙칙하고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2주 전에 제 레이저톤이 환자분 중에 오랜만에 병원에 오셨는데 원장님 오랜만에 색소치료를 하러 오니까 기미도 많이 올라오고 얼굴색도 칙칙해졌어 너무 하셔가지고 레이저실에서 피부를 보는데 이 노란색 톤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어서 제가 혹시 귤, 고구마, 호박, 토마토, 당근 등등 특정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드신 적 있으시죠? 하니까 너무 신기하시면서 호박, 고구마가 좋아서 매일 드셨다고 하길래 제가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색소치료하러 다시 오셨는데 환자분께서 역시 색소치료 다시 하니까 너무 밝아졌어 하고 좋아하시는데 그분은 제 레이저로 좋아진 줄 아셨겠지만 실은 얼굴을 노랗게 만드는 음식을 줄여서 좋아졌겠죠? 즉, 아이러니하게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 과일, 채소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얼굴 톤을 결정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노란 톤을 유발하는 베타캐로틴이 풍부한 음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검사는 정상인데 얼굴이 노란빛을 띄는 경우라면 바로 이 캐로틴 열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캐로틴 열정은 베타캐로틴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혈중의 베타캐로틴 농도가 상승해서 누렇게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토마토, 당근, 호박, 시금치, 귤, 망고, 고구마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런 음식을 과다 복용 시에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베타캐로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복용하는 경우에 이런 얼굴색을 어둡게 보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구마 등으로 원푸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이런 경우에도 잘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아이러니하죠. 비타민C가 많다고 해서 특정 과일을 먹었는데 얼굴이 노래지고 칙칙해져서 피부가 어두워 보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더셀피부가대표현장, 더셀렛 화장품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 끝!